그니까 나는 좀 최상위 플레이를 좀 애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강이 플레이를 볼 수가 없어 그런게 약간 좀 그렇지 이번 심진이 끝나면 승률? 아마 승률 보여주겠죠? 반갑다! 누군가가 죽였다. 만약에 도착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조심하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정도 맞아줬으면 계속 나 쫓아오겠지? 야 놀아보자고 야 놀아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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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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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네?